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한 공유와 협업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업무 환경에서 관리자가 직면한 다양한 고충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전문 솔루션 기업 에이브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포인트 한국합작법인 주식회사 에센셜의 김경림 대표님 자리하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브포인트 한국합작법인 주식회사 에센셜의 김경림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또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에이브포인트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고요 지난 200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포탈 그 다음에 인트라넷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셰어포인트의 개발 파트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나스닥 상장에서 기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에이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운영관리, 그리고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전문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강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또 유연근무들을 많이 도입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좀 많이 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M365로 오늘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65를 도입하시면서 실제 기업의 정보 보호 또는 IT 운영을 관리하시는 부서나 담당자분들께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팀즈 도입에 따라서 관리자의 고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공유와 협업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앱포인트에 오늘 소개해드릴 P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한 협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약 4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김경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에 작성을 해주시는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POC 신청 고객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한 공유와 협업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오늘 줄여서 M365로 좀 통칭해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음성이나 화상회 시스템 메신저 기반으로 한 업무 협업 분야에서 특히 팀즈 도입이 확산이 되고 특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공유와 협업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 팀즈를 도입하시면서 실제로 기업 운영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되실 겁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를 초대했을 때 그 외부 사용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파일들을 공유할 때 이 파일들이 권한을 가진 정확한 사람에게 공유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권한은 확대되고 공유는 확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 유출에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기업의 정보 자산을 운영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근무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 외부 사용자와 협업을 하다 보면 민감 자료나 외부 사용자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 사용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채팅 화면 그 다음에 문서를 공유한다라든지 각 사업부 팀 단위의 문서나 파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팀이라는 단위로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문서와 파일을 저장하는 쉐어포인트 그 다음에 개인 문서를 보관하는 원드라이브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들이 백엔드 뒷단 쪽에 붙어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M365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협업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파일을 공유한다라든지 채팅에 문서를 붙여서 같이 보낸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정보보호 관리자 입장에서 측면에 보면 정말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이 안전한 파일과 문서를 서로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특히 외부 사용자와 공유를 하거나 뭔가 협업 활동을 할 때 우리 기업의 데이터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유출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보호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측면입니다 M365는 기본적으로 테넌트라는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사스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 우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테넌트 개념 안에서 우리 임직원, 내부 사용자가 되겠죠 아니면 외부 고객사라든지 협력 업체들과 같은 외부 사용자의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지 특히 팀즈 환경에서는 외부 사용자가 포함된 팀은 어떠한 팀들이 있고 각 채널들에 대해서 공유 권한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용자 단위에서의 정보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서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좀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저희가 이제 민감정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업의 대외비에 대한 부분들 중요 정보를 갖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파일이라든지 또는 원가 정보를 포함한 이런 기업의 대외비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겁니다 이러한 기업의 대외비 정보와 민감정보들이 잘 분류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체계가 분류되고 정의되고 관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와 민감정보가 제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만 안전하게 접속이 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그런 리스크를 좀 판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또는 권한관리들이 잘 표출이 되어지고 관리되어질 때 M365를 통한 공유와 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새로운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뭔가 외부 협력 업체와 마케팅 조사에 관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외부 디자인 협력 업체의 로이라는 분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팀에 접속을 해서 뭔가 새롭게 공유하고 협업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로이라는 분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민감정보에 이 로이라는 분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이런 권한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감정보를 설정해 놨을 때 이 로이라는 외부 사용자가 과연 몇 번에 걸쳐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좀 파악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접속 기록이 보존이 되고 또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시안 조사 분석 보고서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 안에 개인정보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보고서를 민감정보로 분류해서 중요한 정보자산으로서 DLP, 데이터 리퀴직 프로텍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관리 포인트들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서비스만으로 보안 관리가 혹시 어려울까요?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는 굉장히 진보된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보안성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가장 진일보되고 검증된 업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운영관리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운영 환경은 상당히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권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DLP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좀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에 대한 부분 사용자 로그 기록, 그 다음에 DLP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서비스 관리 센터에 들어가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수작업이 좀 많고요 때에 따라서는 파워셀이라는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종의 코딩 작업이 좀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M365는 라이센스의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라이센스 등급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보안 준수라든지 보안 정책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술 경우에 사실 라이센스 등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도 사실 많이 비싸지게 되는데요 낮은 등급의 M365 라이센스를 통해서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숙제가 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가적인 장치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관리, 사용자 활동기로 DLP에 대한 관리 부분은 그럼 과연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이상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외부 디자인 업체 사용자 로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우리 사용자 리스트 안에 올라와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외부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활동 기록들을 다 보존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감 정보로 설정해 놓은 주요 보고서에 대한 파일에 대해서 권한은 있는지, 어떻게 권한이 돼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DLP에 대한 유출 리스크를 사전에 좀 파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M365의 자체적인 운영관리 기능으로는 관리 포인트가 좀 분산되어 있는 점 그 다음에 방대한 데이터에서 뭔가 스크립트를 구성해서 수작업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적인 관리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로이라는 사람의 권한 기록, 권한 정보,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어떤 보완에 대한 리스크를 발견이 됐을 때 문제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부분에서 조치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조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정보, 통합적 문제 파악 등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A4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이제 저희 솔루션은 Policies and Insight, 줄여서 저희가 P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I라는 제품이 앞서 말씀드린 M365 환경 특히 팀즈와 같은 협업 수단에서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야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는 짧게 설명드리면 M365 협업 환경에 있어서의 모니터링과 보안 강화 솔루션 네 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M365에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고요 또 서비스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팀즈, 그 다음에 셰어포인트 온라인, 그 다음에 원드래퍼 비즈니스 그리고 사용자를 그룹 단위로 관리하는 오피스 365 그룹 네 이 드릴을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Discovery and Protection 뭔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중요한 정보나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항상 탐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이런 역할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Detection입니다 모니터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뭔가 설정해 놓은 정의 또는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설정해 놓은 정책에 뭔가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위반사항들을 바로바로 탐지해내고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는 롤백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오토픽스 할 수 있는 기능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책들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 또는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이런 프리벤션 부분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피아이 제품은 펄로시와 인사이트 두 가지의 모듈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 제품은 두 가지의 모듈이 하나로 합쳐진 번들 라이센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인사이트 모듈을 가장 최초에 나오는 이제 제품의 UI를 스크린샷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재 우리 특히 팀즈나 셰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또는 그룹에서 내외부 사용자의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는 원드라이브나 셰어포인트를 통해서 공유 링크를 활성화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시는 그런 업무 행위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공유 정보를 가시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와 공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 형태의 모니터링 부분이 좀 있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중요한 정보로 설정해 놓은 민감 정보들에 대해서 노출도와 정보의 중요도를 9개의 그리드 박스로 나눠서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상단 같은 경우는 노출 빈도도 높고 정보의 클래스도 높은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저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대시보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 M365 운영 환경의 중요한 부분들 공유 정보의 가시화, 그 다음에 외부 사용자의 가시화 그리고 중요한 민감 정보의 유출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모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폴리시 모듈은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M365를 운영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산업별이라든지 또는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라든지 회계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M365 운영관리센터에서 뭔가 정책을 하나씩 설정을 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PI에 들어가 있는 폴리시 모듈에는 약 30여 가지 정도의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선택, 클릭 클릭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기업 테넌트 환경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위반 사항이 발결될 때는 자동으로 오토픽스를 하고 롤백 시키는 이런 자동화 정책도 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P, 폴리시와 I, 인사이트 두 개의 모듈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PI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팀즈 도입 시에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할 솔루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하나의 기능 조금씩 사용자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협업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죠 네, 팀즈를 일반적으로 도입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동영상 이렇게 해서 화상회의를 하셔가지고 한 시간 정도 미팅을 하시면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뭔가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정보의 가시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저희가 설정해 놓은 민감 정보들이 있을 때 민감 정보가 누구한테 공유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민감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만 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프로젝트가 기간이 끝나면 팀을 보통 없애시는 경우도 있고 공유를 설정해 놨던 어떤 문서나 파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제하는 경우도 발생을 좀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유 중지라든지 만료일을 지정해 놓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프로젝트가 종료 이후에도 뭔가 안전하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유 정보를 가시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좀 조치가 들어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방대한 M365의 로그 기록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보안 이슈가 뭔가 좀 발생을 하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좀 예상이 되었을 때 특정 사용자나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안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준값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분화된 어떤 검색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기능들을 또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대외비라든지 중요 문서 같은 어떤 정보자산에 대해서 좀 보안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뭔가 보안 등급이 들어가 있는 문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에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었는데도 그 문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든지 별도로 보관이 안 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뭔가 관련된 문서들은 계속해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일반 업무하시는 우리 사용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뭔가 삭제를 했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뭔가 제한이 좀 필요한다라든지 사전에 좀 통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책 기능에 의해서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편집이나 삭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미리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기능들도 좀 필요해 보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실 모니터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니터링 수요가 굉장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려면 사실 일단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본다는 행위 자체가 어디를 봐야 될지 어떤 것을 봐야 될지 그러니까 M365의 정보량이나 데이터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의 출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M365의 사용자 기록, 로그 활동 기록을 좀 봐도 엑셀 시트로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굉장히 중요한 협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내 외부, 특히 외부 사용자의 접속 기록 또는 M365에서는 쉐도우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한 번 초대되었거나 또는 특정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공유가 설정된 이런 사용자들이 사실은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되겠거든요 이러한 사용자들을 저희가 보통 쉐도우 사용자라고 부르는데 쉐도우 사용자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M365 테넌트에 부여된 데이터의 총량이 있을 겁니다 라이센스 등급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데이터 총량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려면 결국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의 개수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각 팀에 할당된 어떤 데이터의 수준이 적정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팀즈를 도입하시면서 많이 도출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을 어떤 일반 사용자들이 다 사실은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스프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팀즈를 처음 도입하셔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이 쓰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좀 사적인 그런 어떤 채널도 좀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팀의 개수가 무한정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팀이 할당된 데이터를 소모하면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업무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팀 채널이 아닌데 사용자의 요청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의 총량이 좀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성 통계를 즉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감정보에 대한 통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서 개인정보 어떤 강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 기밀이라든지 대입인 문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 노출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통칭에서 민감정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제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공유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돼서 공유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적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도 민감정보차원에서 관리와 통제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M365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AIP라는 게 있죠 그래서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은 컨텐츠 레벨의 보안을 좀 보안 정책을 좀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와 부가적으로 저희 이제 PI 제품을 통해서 DLP의 레이블을 정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화면에 보면 저희가 이걸 인덱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정보도 사실은 분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정보의 중요도 레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좀 관리 체계가 좀 달라야 되는 부분들 좀 생기실 텐데 이러한 민감도 레이블을 적용해서 민감한 정보들 회사의 중요한 자산들을 AIP와 더불어서 보다 좀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운영정책의 자동화와 효율화 이런 부분들 좀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폴로시 모듈에는 약 30개 정도의 정책이 현재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 기업에 필요한 정책들을 좀 선택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책들은 M365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레벨들 서비스, 팀즈, 쉬어포인트, 원드라이브, 그룹 이 네 가지의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공유와 협업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정책들을 실제 M365의 자체 기능에서 훨씬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된 기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고객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사에서 뭔가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정책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PI 제품 안에 인풋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품 업데이트가 되면 실제로 이 PI 제품은 SaaS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이 새로 들어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리비전되면서 실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PI 고객들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관리자 관점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로그를 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감사 로그를 좀 보존을 하시는데 감사 로그는 일단 M365 자체 기능으로는 보존 기간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서 좀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별도로 감사 로그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좀 보관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PI가 M365의 감사 로그를 좀 불러와서 저장하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부여받지 않고 이런 활동 기록들을 좀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역할도 제공을 좀 하고요 특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권한 관리 레포트들 권한 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서를 뽑아내신다거나 별도로 좀 관리하신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좀 하시는데 여기서 뭔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지 않으셔도 저희 PI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손쉽게 매우 빠르게 이러한 권한 관리 리포트들을 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유와 협업 환경에서 중요한 권한 정보를 가시화하고 그 다음에 손쉬운 리포트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PI가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스크린샷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솔루션 도입 효과일 텐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어떤 PI 제품의 도입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 4가지 정도 다시 정리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일단은 데이터가 보여야 되는데 M365의 자체 기능으로는 보기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활동, 권한, 민감 정보, 권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안전한 M365 협업 환경을 위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보완 이슈를 좀 가시화하는 부분도 또 중요할 텐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선순위화 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기준이라든지 자체 기준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은 우선순위를 차등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분명히 발생을 하실 텐데 설정된 정보보완 이슈사항을 미리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선순위화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나인그리드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의 틀에 맞춰서 우선순위화 해서 중요한 부분들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유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보보완 이슈에 대해서 우선순위화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도입 효과일 거고요 세 번째는 운영 정책을 좀 효율화하고 좀 강화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365의 자체 기능이 사실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M365를 도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생산성과 보완성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M365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리 소유는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좀 아이러니컬한 현상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 정책이라든지 운영 관리 정책들을 상당 수준 높게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 관리자들 특히 M365 테넌트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운영 관리를 좀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입 효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게 이제 사스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IT 비용 투자를 좀 하셔야 되죠 네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ROI를 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 PI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대시보드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DLP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시계열로서 쭉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보 유출 리스크가 이렇게 감소했구나 또는 외부 서양자한테 주어지는 권한 관리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구나 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실제 도입 효과를 가시적으로 좀 탐지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보이는 부분들이 대시보드 환경에서 충분히 좀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도입 효과를 즉각적으로 ROI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 에이브포인트 PI 제품의 네 가지 도입 효과라고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대표님께서 에이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문 솔루션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죠 네 파트너는 이제 하나의 파트너는 라이센스 파트너 또는 서비스 파트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라이센스를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제 서비스 파트너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파트너 그룹은 ISV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나 플랫폼을 대상으로 뭔가 필요한 부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들을 이제 ISV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에이브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ISV 파트너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약 6만 5천 개 정도의 ISV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에서 매년 기술성, 사업성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는 전 세계 한 6만 5천 개의 기업들 중에서 매년 한 30위권 안에 랭킹이 들어가는 탑 티어 그룹의 ISV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안 솔루션을 만드시는 기업들 보면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일한 솔루션을 멀티 플랫폼에 제공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 에이브포인트는 100%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M365가 이 SaaS 서비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메일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익스체인지에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다 오늘은 셰어포인트에 이런 리비전이 있었다 새로운 패치가 추가됐다 이러한 노티스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실제 저희 에이브포인트, PI 제품을 포함한 SaaS 제품들은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리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로드맵을 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S의 어떤 업데이트 리비전과 거의 실시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이면서도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글로벌 고객사 리스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현재 미국 포춘 500대 기업 기준으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 고객들이 약 27%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특히 엔터프라이즈급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차별화라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에보 포인트가 정말 신뢰할 만한 회사하고 제품이다 라는 부분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림 대표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유출 통제를 위하여 기업서는 DRM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브 포인트 솔루션을 사용할 때 정책과 보안 통제를 이용하여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DRM 때문에 팀즈 내 문서 공유 및 유통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굉장히 수준 높고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M365를 도입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DRM을 좀 많이 제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M365가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보안 기능들 그 하나가 인튠이라고 불리는 EMS겠죠 모바일 디바이스나 모바일 장치 쪽에서 디바이스나 앱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AIP 쪽에서 문서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해서 이제 보호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던 DRM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캐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가둬놓고 이 안에서 우리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의 보안이었다면 M365가 추구하는 보안은 실제로 공유와 협업이라는 어떤 이 플랫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데이터와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파일에 대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보안은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제 DRM 물론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실제 DRM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특히 셔어포인트나 팀즈 내에서 문서를 공유하고 좀 하시기는 좀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AIP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PI 제품의 정책 기능들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PI를 도입하여 사용을 할 때요 엔드 유저인 사용자들에게 민감 정보나 외부 공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따로 인지를 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PI는 사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 기업이 가져가고자 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좀 위반 사항이 발견했을 때 이제 따로 좀 인지를 해도 되느냐 시킬 수 있냐 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정책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PI 상의 대시보드라든지 정책 위반 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엔드 유저 개별 사용자한테 물론 인지시킬 수 있죠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인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문제는 개별 기업의 어떤 기준이나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좀 달리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정의를 관리자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정보를 민감 정보로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민감 정보의 범위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감 정보로서 좀 분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M365를 사용하시면 민감 정보로 불러올 수 있는 기준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불러서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 정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신용카드 16자리로 된 신용카드 번호의 패턴이 갖고 있으면 그거를 두 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365 환경에서 그러면 그게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되고요 그게 이제 M365의 기본 DLP 기능을 이용한 민감 정보 분류고 저희 이제 PI에서 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키워드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원가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가 문서 파일 엑셀이나 MS Word나 파워포인트에 원가 정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우리가 민감 정보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민감 정보라는 단어를 키워드 세팅을 해서 데피니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PI 제품이 계속해서 M365 우리 환경 내 데이터들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민감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 파일들은 디테크를 해서 불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 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민감 정보에 분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하나 두 번째는 기업의 자체 기준에 의해서 키워드로 세팅할 수 있는 민감 정보 그거 두 개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제 에이브 포인트 PI 솔루션을 도입하면 M365에 어떤 라이선스까지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좋다고 생각해서 M365, E5 같은 제일 높은 라이선스를 샀는데 비용 대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요 라는 또 말을 남겨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답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M365에 E3로 도입할 거냐 E5로 도입할 거냐 라는 건 사실은 초기에 M365 도입 단계에서 라이선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검토를 하고 분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E3 라이선스를 가지고도 에이브 포인트 PI를 통해서 E5의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DLP 인덱싱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제가 에이브 포인트 저희 PI 화면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개별 DLP 정보의 리스트업은 어떤 정보들이 DLP로 분류되고 관리되어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은 E3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E5 라이선스를 갖고 계시면 설정해놓은 DLP 각각의 정보들의 노출도라든지 이거를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E5 라이선스가 없어도 그러한 DLP 인덱싱 기능은 에어포인트 PI를 통해서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E5와 E3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보안 정책적인 측면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시는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좀 솔루션을 좀 조합해서 라이선스를 효율화하시는 방법도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계열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테넌트에서 본사 테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 쓰던 익스테이지, 쉐어포인트, 팀즈, 원드라이브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에이브포인트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큰 제약사항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약간 이제 PI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네 일단 저희 앞서서 이제 에브포인트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 때 저희 에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운영관리, 데이터 보호 세 가지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드리는 회사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M&A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면서 M365의 기존 테넌트에서 또 다른 테넌트로 좀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M365 테넌트 to 테넌트 마이그레이션은 사실 굉장히 좀 케이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이제 좀 수준이 높은 난이도가 좀 있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좀 많이 수행을 좀 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고 있고 PI 제품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분사라든지 합병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그룹은 예를 들어서 PI를 사용하고 계셨고 새로 통합되는 법인은 PI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컨테이너 구성도 좀 가능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센스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하고 아니면 기존에 PI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을 다시 포함시켜서 적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솔루션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제약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 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그리고 POC 신청 고객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창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중심으로 M365가 기업의 협업 환경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아무쪼록 저희 오늘 소개 드린 에어포인트 PI를 통해서 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M365 협업 환경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한 공유와 협업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